어찌보면 조금 불쌍한 것 같아 I tell you why 인생 선배 입장에서 가르치고 싶은 말 10년 20년 후 성공했으면 하니까 신경 써줘 so go my bingo hey 때로는 부신 날 어둠에 가 두 개로 비던 것들이 출초 벗어나려 했지만 출구를 찾기 전까지는 답이 없어 날 위하는 톡 내 꿈을 무시하는 목소리들 이젠 상처받기 싫어서 두 개를 맞고 내 길을 걸어 난 니 달리 없어 난 니 목소리도 없어 아리까리와 다리가 다리만이 되어 이토록 넘어져도 뭐 젠장도 우려가서 나 상처받아 뭐가 어떡해 아마추어 뭐가 어떡해 다오수어 뭐하녀도 뭐하녀도 나침번이 뭘 가르쳐줘 빨리야 까리 난 어디든지 다 또다리야만 송이처 너만의 내일 너만의 내일 너만의 비합내 일을 기다리며 하루종일 끝나지 않을 이야기는 말대로 결말한 제목적 다들 말해봐도 대체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 남들이 어디까지 가냐 없는 단계 대답은 계속 변한 구절이 만들어 내 위치로 대신 답해 끝이 어딘지 몰라 끝까지 갈 수밖에 또다리야만 사념해 끝이 어딘지 모르게 상처받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